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인데 일단은 액수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은 통과가 됐는데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원래 2조 6천억 달러였는데 그게 줄었고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고요. 신규 지출도 5,5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내에는 잘 안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해 공작을 굉장히 심하게 한 게 이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긴장을 했었냐면요. 부통령이 이런 상원 의원이 투표하는 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카멜라 헤르스도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19명의 이탈표가 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정치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지금 평가를 들을 하냐면 주요 경제 공약 실천에 첫 단추를 깼다. 그래서 정치적 모멘텀이 완전히 백악관으로 넘어왔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8년간 1조 달러이기 때문에 사실 큰 임팩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휴먼 인프라, 우리가 알고 있는 3조 5천억 달러 법원은 아직도 논의 중이죠. 거기에는 복지, 기후, 교육, 이민자, 그다음에 약가 인하, 부자 증세 등등. 그래서 지금 투입이 되면 진짜로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 들어간 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9월 20일까지 그것을 완료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8월 9일부터 원래 휴가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까지 초안을 내라, 이러고 휴가들을 지금 간 상황인데 이 정도면, 이 정도 지금 투입이 되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하면 1930년대 뉴딜, 1960년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후에 최대의 인프라 교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영향들을 갖고 갈 건데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금 부담 가중되고 지금 가장 우리가 논의에 중점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공화당의 지금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아마 심각하게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이번 인프라 법원은 올해에는 0.2%, 내년에는 0.3%의 GDP 성장의 기여도가 있을 뿐이지 크게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지금 5년에서 10년 동안 걸쳐서 지금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가에 있어서 월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분명히 큰 효과를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어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차 추가적인 인프라 법안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철강 관련 주라든지 아니면 캐타필러 같은 산업 섹터의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에도 오늘 좀 반응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세계 이런 인프라 시장은요. 굉장히 공급망이 지금 꽉 글로벌 공급망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 올 거고요. 철강이라든가 약간 원자재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오늘은 받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서 좀 한 발 앞선 투자자들은 걱정하시는 게 환율이죠. 그럼 뭐 달러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 지금 우리가 지금 며칠 새에 지금 워낙 강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눈길을 주시는 게 훨씬 크게 보시는 데 있어서는 좋은 부분들이고요. 요새는요. 진짜로 게릴라식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환율과 이런 외국인의 수급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는 것이 전체 큰 흐름 잡는 데는 좋을 거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또 이상하게 자기네들 효과를 본 데가 있어요. 가상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1조 달러 투자 법안의 세원을 어디로 갖고 갔냐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일견 생각하기에 이거 뭐 가상화폐 이거 다 규제하려고 그러는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닙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도도 조금 좋아졌고요. 지금 이제 요번 거에 투자 제어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플러스 코로나 지원금 회수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국제를 발행하거나 이런 영향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프라 법안 투자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서 일단은 첫 번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시장에 우리 시장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큰 영향보다는 어쨌든 환율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암호화폐 쪽에서도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체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